이처럼 예대 마진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은행권의 돈잔치 소식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뛰면서 당장 경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나리 기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곳 중 8곳 이상은 대출을 받을 때 높은 금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현자 대출금리는 평균 5.65%로 약 1년 동안 2배에 가까운 2.72%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분보다 약 0.5%포인트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행이 고금리를 통해 번 돈으로 돈잔치를 벌인 사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은 조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고금리 위중은 28.8%로 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전년보다는 무려 9.6배로 커졌고 대기업보다 증가폭도 더 컸습니다.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53조 원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237조 원이나 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이미 대출 잔액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이 중소업계의 도미노부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고맙습니다. Stress